이가 끝나고 딱 검색을 해보니까 에이스의 몰락, 김지원 굴욕, 여자 박재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줄이 뜨더라고요. 세상 PT 받으면서 드림 팀만을 위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와... 와... 저도 있어요. 어! 야 허민 봐! 와우! 와우! 허민 네가 낫다 야. 헐라 니가! 허민이 나아 허민이 나아 두께의 차이에서 호떼의 차이가 R을 자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전형적인 거 해도 돼요? 1등은 나의 것! 허민 허민 아자! 첫 번째 주자했던 김지원 이후로 지금 4명이 연속적으로 5단계에서 탈락자가 3명 나왔고요. 긴장을 해야 될 타임이 왔어요. 자 허민 준비! 출발! 자 종합 장애물에서의 허민도 기대해봅니다. 허민 화이팅! 자 1단계 자 뭐 무술도 했었고 워낙에 운동 신경은 뛰어나 보입니다 허민. 자 1단계 자 씩씩하게 통과했고요. 2단계에서 조금 속도를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록에 욕심을 낸다면 3단계 문제없다면 그냥 이동해도 좋아요. 어허 허비 어허 허비 어허 허비 어허 허비 어허 허비 한 차례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자 형평한 부분이 올라오면 그렇죠 허허 그렇죠 허허 허비 3단계 통과 1분 6초 자 4단계에서도 속도를 내봅니다. 그렇죠 빨라야 돼요. 좋아요. 지금 속도 딱 좋아요. 이렇게 가야 지금 속도 딱 좋아요. 이렇게 가야 사기권으로 갈 수 있어요. 허비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굉장히 리듬이컬하게 자 침착 좋아요. 자 이제 4단계 끝! 좋아요 5단계에 들어서는 시간 1분 25초! 자 3단계 25초 3할 때 빨리 일어나고 자 거기서 이제 침착하셔도 돼요. 한옥 피셔도 돼요. 그렇죠. 빨리 할 땐 빨리 해야 되고 자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될 때 저기를 대줘야 돼요. 엉덩이요. 그렇죠 안전하게 내려오면서 점프 타이밍을 아하 너무 높게 떴어요. 떨어졌어 떨어졌어 엉덩이가 그 저 저 의자에 근혜에 꽉 끌었어요. 엉덩이가 좀 컸나봐요. 너무 아깝다. 괜찮아? 물에 조금 끓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허민 씨 너무 기대했는데 네 너무 안타깝지만 네 마스크팩은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민 탈락! 최강자전 허민 강력한 우승후보 문솔이가 예선을 탈락을 하면서 이 기회를 여자 김지영만 허민이 받게 됐습니다. 허민 아 허민 씨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출발! 자 허민의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자 가장 먼저 경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록을 작성을 해놓고 기다려야죠. 좋아요 허민 자 1단계 가볍게 통과했고요 1단계 가볍게 통과했고요 2단계 지금부터는 쉴 틈도 없습니다 자 2단계 내친김에 쭉 가야 돼요 좋아요 허민 좋아요 허민 허민 진짜 잘한다 자 3단계 집중하세요 3단계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3단계 유일하게 로프를 사용하지 않는 허민이고요 집중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허빈 이것이 고스란히 좋은 기록으로 작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허빈 밑거름이 됩니다 허빈 허빈 좋은 기록으로 작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허빈 허빈 다행이에요 3단계 통과했고요 4단계 들어갑니다 4단계는 탈락자가 오늘 한 명도 없었던 구간입니다 집중하세요 자 4단계 현재 시간이 1분 15초대 허빈의 4단계 기록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5단계 들어갑니다 허빈 예선대 예선대 한 차례 아픔이 있었고 여기서 엉덩이 그네에서 빠져나오는 타이밍만 완벽하다면 자 장갑을 벗고 내려갑니다 장갑을 벗고 내려갑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자 자 여기서 타이밍이 좋아요 허빈 좋아요 허빈 잡아냈고요 자 로프를 잡고 올라옵니다 허빈 자 시간은 2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자 허빈 빨리 둘러 빨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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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기쳐 이야 멋있었어 허빈 씨 오늘 예상에 본인이 1등할 것 같나요? 네